두 분 다 데뷔 전부터 소문난 동네스타였다고 제가요? 네! 이미 동네스타였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강하늘 방송물 먹기 전 사진들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인정이지 와 진짜 이거 모자 손 사진 이거 아 모자 손 사진이 이건 진짜 엄청 잘생기지 않았어? 이거 모자 손이 있었는데? 이거 저녁이랑 보고 싶어 아니 저녁 지금 어디야? 이 사람한테 내려오지 3개월을 옆에서 촬영해놓고 보고 싶다니요